안녕하세요. 리사에요. 해외 파견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Welcome to Lisa Korean. Let's start. 우선 한국어 교사로 요즘에 저와 연락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 되게 좋은 소식을 많이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에 공통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통된 질문, 대답을 해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문화, 그 나라의 문화, 국교가 뭐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교실 상황에서 우선 살펴본다면 교실 상황에서는 남자아이들에게 터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핸드라이딩, 손 글씨 쓰기나 뭐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좀 아이들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지기 위해서 만지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라도 스킨십 절대 안 됩니다. 스킨십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민망한 수업 중에 지도할 때 필요한 이런 것들조차도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는 음식 중에서 일단 돼지고기 절대 안 먹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모든 과자라든지 모든 먹을 수 있는 음식에는 할랄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할랄마크가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되게 인기 있는 그 불닭, 네, XX 있죠? 볶음 짜장이라든지 아주 매운 스파게티. 이게 굉장히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할랄 인증을 받아가지고 수입돼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굉장히 재밌는 게 비싸니까 한꺼번에 뭐 4개짜리 이렇게 묶음을 사기엔 너무 힘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몇천원 하지만 그 나라에 가면 50%가 더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두 배 가격 정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친구가 뭐 4개를 샀다 그러면은 하나씩 낱개로 친구들한테 판매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할랄 제품만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수업 중에 사실 간식이나 아이들,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거 워낙 좋아하니까 외국인 아이들이 이런 걸 좀 사가고 싶은데 사실은 할랄 인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민감한 공립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조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식을 주실 때도 한국 거라서 맛보여 주고 싶어서 아니면 선물해 주고 싶어서 사갔는데 어 이게 좋은 마음으로 사갔는데 나중에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요. 이런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돼지고기 말씀드렸는데요. 마트에 가셔도 사실 한국인이라면 현지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실 때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과일 정도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간식, 그 나라의 인스턴트 식품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한 번도 저는 우유나 유제품 이런 걸 살 때 상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생긴 일이겠지만 우유가 아무리 유통기한이 길어도 현지 마트에 갈 때는 우유가 약간 좀 뚱뚱하다던가 약간 그럴 땐 조금 조심하셔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를 우유를 상한 걸 유통기한이 며칠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 걸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또 바꾸자고 또 한참 운전해서 가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그냥 버리고 말았는데요. 뭐 사실 내 돈은 뭐 단돈 100원, 1000원도 아깝잖아요. 하나도 못 먹고 특히 기껏 사왔는데 못 먹는 일이 발생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라룸풀에서 살 때 거의 그 쌍둥이 빌딩, 트윈 빌딩 있잖아요. 그 쌍둥이 빌딩에 그 마트, 큰 마트에 가서 산다던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 밑에 일본 마켓이 또 대형 마켓이 생겨가지고 그쪽 큰 마켓의 특징은 굉장히 그런 깔끔하고 신선도 유지를 신경을 굉장히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실 때는 다 사셔도 괜찮아요. 커팅된 과일조차도 제가 두드러기가 굉장히 잘 나는 편인데 하나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제 마트에서 그 돼지고기를 샀을 때 아니면 돼지고기 햄이라든지 돼지고기 뭐 이렇게 부위를 이렇게 샀을 때 캐셔가 분리가 돼 있어요. 돼지고기를 못 만지게 돼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계산할 수 있는 라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 친구들이 원래 다 봉지에 다 담아서 다 부위를 딱딱딱 정리를 해줘서 저희는 진짜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다 넣어야 되죠. 저희가 장바구니에 넣던, 비닐에 넣던 다 넣어야 하는데 동남아 쪽에 가면 다 넣어줍니다. 다 넣어주고 저는 진짜 그냥 보고서 그 친구들이 정말 분리를 잘해줘요. 냉동식품류 아니면 무슨 가공식품류, 마른 거 뭐 이렇게 다 해서 봉지별로 다 넣어주기 때문에 진짜 그냥 서 있고 계산만 하고 오면 됩니다. 정말 편했었어요. 그래서 계산만 하고 오면 되는데 돼지고기를 샀을 경우에는 안 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심하고 돼지고기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이제 돼지고기가 가능한 캐시어가 맨 끝에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떨어져서 그런 쪽에 가서 뭐 돼지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 나라의 문화이니까 존중을 해야죠. 네 그래서 따로 가서 좀 이렇게 계산할 때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마트에 가면 햄이나 뭐 우리 되게 유명한 스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지고기가 많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나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햄이나 이런 가공식품들은 닭고기로 돼 있어요. 나중에 봐보세요. 그냥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가공식품, 햄이라든지 소세지 이런 걸 좀 샀었는데요. 다 봤던 치킨이더라고요. 물론 할랄마크 다 인증돼 있는 닭고기가 많아요. 그리고 현지 마트에도 닭고기가 주로 돼 있고요. 닭고기 아니면은 이제 양고기 왜냐하면 힌두교도 있기 때문에 또 소고기는 또 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마트에 간 다 있어요. 제가 제일 즐겼던 게 이제 한 팩으로 돼서 스테이크 딱 요만하게 돼서 한 접시로 구울 수 있게 해서 아스파라거스나 뭐 버섯류 이렇게 한 두 개 사가지고 그냥 후라이팬에 혼자 있으니까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한 끼로 굉장히 훌륭하고 간단한 식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고기라든지 뭐 이런 야채들 야채들 워낙 싸고 맛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비싼 야채들이 네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런 야채들 많이 같이 구워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인총 같은 데 가면 삼겹살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오히려 한국에서 먹는 삼겹살보다 물론 냉동이긴 하지만 생삼겹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안 찾아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주로 갔던 한인촌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냉동이지만 맛있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이슬람 친구들이랑 뭐 만약에 식사할 일이 있으면 절대 그런 돼지고기 집 말고 오히려 이제 아 한랄 인증이 조금 돼 있는 네 그런 이제 한인식당에 닭갈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닭갈비 네 치즈 닭갈비 뭐 이런 것들 네 아이들이 불담라면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말레이시아 좀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은 닭갈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드시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한국 슈퍼가 다 있지요. 있는데 중요한 건 굉장히 비싸요. 기본 30%에서 50%는 붓고요. 대부분 거의 두 배 정도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가공식품들이. 그래서 뭐 설탕이나 이런 건 사실 뭐 워낙 설탕 소금 뭐 이런 것들은 향신료 이런 것들은 동남아 쪽이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안 사셔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꼭 뭐 다시다라든지 뭐 이런 땡땡땡 뭐 이런 이제 조미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꼭 이제 한국식 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사가셔도 좋고요. 좀 비싸더라도 뭐 한인마트 저도 뭐 한 달에 한 두 번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네 먹고 뭐 식용유나 이런 건 그 나라가 워낙 잘 나와서 굳이 안 사가셔도 괜찮고요. 어 한인마트에 간 뭐 김치도 담가서 파시고 하기 때문에 뭐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예 사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조금씩 사다 먹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한식을 그렇게 안 먹었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어 굳이 이렇게 찾아서 한인마트에 장을 보러 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구 만날 일이 있다든가 일이 있을 때 한식이 좀 먹고 싶을 때 그런 때 이제 간혹 가가지고 삼겹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에서는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네 한랄 인증이 맞붙어있는 그런 것들만 간식을 먹기 때문에 수업 중에 네 간식 주실 때 좀 조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식물성 분양 캔디나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동물성 지방에 들어가 있는 건 돼지 때문에 사실 좀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랄 인증이 된 것만 먹게 돼 있지만 식물성 같은 경우 캔디나 이런 경우에는 네 그냥 한랄 인증 없어도 네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뭐 네 그렇고 네 터치에 대한 거 이슬람 문화니까 남자 아이들 터치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뭐 지금 뭐 현재 우리 한국에서도 아이들 터치하는 부분 근데 한국에서 뭐 닿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실 크게는 아닌데 어찌 됐든 터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서는 다 민감한 부분이니까 특히 말레이시아 이슬람 문화 이슬람 문화,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곳들도 다 터치에 대한 건 정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네 이슬람에서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한인 여자 예 저 같은 경우 혼자 나갔는데요. 음 항상 위협을 굉장히 느꼈던 적이 많은데요. 혼자 쇼핑을 하실 때 항상 레이디 혼자 운전하는 여자 운전하는 그 혼자 운전하고 왔을 경우 진입할 수 있는 핑크색으로 주차된 큰 쌍둥이 빌딩을 제일 간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혼자 여자 혼자 옆에 누가 타도 안 됩니다. 조수석에 혹시 누가 뭐 탔을 경우 여자가 타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미리 주차장 입구 쪽에 내려드리고 저는 진입하면서 이제 핑크색 쪽으로 따라가서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여자 시큐리티가 지키고 있어요. 여자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차를 하시고 만나서 가셔서 쇼핑을 하시고 네 쇼핑몰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주차를 하시고 여자 혼자 타 운전을 할 때 오늘 한인, 한국인 여자 여권, 한국 여권 정말 세계에서 파워풀하신 거 아시죠? 네 정말 유리를 깨고 지갑이랑 이것만 훔쳐가기 위해서 유리를 깨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있는 경우에도 되게 큰 쇼핑몰에서도 한인 살인사건이 났었는데요. 한국인 여자, 남자랑 같이 있지 않은 경우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차를 타면 바로 출발하세요. 바로 락, 바로 잠궈주시고요.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출발하셔야 되고 움직일 땐 조금 덜하니까.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 조수석에다 우리는 쉽게 올렸는데요.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들이 얘네는 굉장히 생활 속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도로를 지낼 때 잠깐 정차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 조수석 유리를 깨고 그 가방을 집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게 조수석 아래로 내려놓다든가 좀 이렇게 시선에서 쉽게 눈에 이렇게 바로 보이게 놓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까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네 안심, 뭐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낯선 문화로 쉽게 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대한 거 조금 그래도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옷도 엉덩이를, 여자는 항상 엉덩이를 살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엉덩이, 이렇게 반팔도 사실 아니고 저도 다 긴팔을 입었는데요. 그나라 현지옷 입었어요. 되게 라일로그를 돼서 털어서 말리면 바로 마르고 그냥 괜찮아요. 되게 편해가지고 그냥 긴 거 다 입었는데요. 살이 보이면 안 돼요. 살이. 발도 보이면 안 되고. 네 그래서 다 가리고 다니고 어차피 해가 워낙 강해가지고 오히려 보이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뜨거워서 운전할 때 제가 40몇 도 직을 아지랑이 피는 그런 4시쯤에 퇴근하니까 고속도로가 정말 아지랑이 외부 온도가 40몇 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굴도 다 가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얼굴이 익어서 건조하든지 말든지 에어컨 4, 5단으로 해서 얼굴로 에어컨을 해서 눈이 막 건조해서 나중에 찢어질 것 같은데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녔었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슬람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입으라고 강요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강요를 하진 않지만 저는 현지 공립학교로 파견을 나갔었기 때문에 저만 외국인이라서 2000명 되는 학생과 20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너무 이렇게 헐벗고 또 다닌 학교 문화가 또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어느 나라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얌전하게 좀 너무 이렇게 짧은 옷들 말고 좀 엉덩이를 덮는 긴 옷들 블라우스나 긴 난방이나 뭐 이런 그리고 치마도 무릎 아래로 뭐 이렇게 발이 보인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외국인한테 하지만 그래서 조금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서 좀 치마를 입더라도 무릎 아래 나중에는 저는 다 가리는 그냥 그 나라 현지 옷 한 벌로 된 것들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그런 바죽고롱 한 벌로 선생님들 다 그런 거 입으시거든요. 그냥 그거 입고 교복처럼 저도 번갈아 가면서 선물 받은 옷들 입으면서 되게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되지만 그 정도 돼지고기 안 먹는 거 터치 안 하는 거 그리고 일부 다 쳐대다 보니까 여자를 그렇게 많이 존중하진 않아요. 하지만 또 이제 많이 오픈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뭐 강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옷 입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돼지고기 정도 음식 정도 네 그 정도 오늘은 이슬람 문화에서 조금 주의하면 좋을 점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이어서 네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